괜찮아? 괜찮아? 달건 위험할 뻔했잖아 이제 안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안 와? 아니 뭐 그냥 사건 해결도 다 됐으니까 굳이 만날 이유가 뭐 용건 없으면 못 만나는 건가 우리? 어?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참 나 당신 만나면 줄 선물 있었는데 손 내밀어 봐 이게 김우기한테 맞았다고 생각해 봐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쵸? 액땜 제대로 한 거니까 그거 지니고 있으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내가 벌써 걷기 연습하는 거야? 좀 답답해서 어? 자 뭐 해? 재활운동 시켜주려고 아 됐어 재활사분들 계셔 내 발등에 발 올려봐 아니 무슨 재활운동이 이래 나 뼈도 맞추고 근육도 풀어주고 어? 다 할 줄 알아 이 여자가 종합 무슨 일을 뭘로 보고 말이야 얼른 올려 아프다고 하기만 해 봐 아프다고 하기만 해 봐 제 사랑의 목요일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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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